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보면 저희가 이제 흔히 들어서 알 수 있는 수준의 1군건설업체라고 부르는 혹은 2군건설업체들은 상당수가 부채 비율이 150% 이하입니다 오 안전하네요 굉장히 건전성 관리를 많이 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크게 건전성 이슈를 겪고 나서는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이 회사들이 건전성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일부 건설사 중에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부동산 가격은 뭐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자체로 자산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임대 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임대료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줄거나 수요가 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어떤 지역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다 거기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테니까 사람들이 임대 공간을 많이 소유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기대한 지역들은 임대료를 더 높게 받을 것을 예상하니까 매매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산 측면의 가격 결정인 거죠 한쪽에서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들어오기로 예상되는 임대료의 기준을 잡아 가지고 일반 자산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가격이 결정되죠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이 두의 가격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괴리가 생기면 시장이 뭔가 이상하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계속 집값이 상승한 논리가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한다고 해서 막 상승장을 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아파트 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가격이 빠지는 게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걸 왜 아무도 예측을 봐봐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재화든 간에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요가 많냐 공급이 부족하냐 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냐 라고 했을 때는 사실 물음표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연구자들이 공급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했냐 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들을 많이 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을 것 같지만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70만 호가 됐어요 유례 없는 수준으로 공급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급량이 줄었거든요 물론 이때는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은 정부가 규제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개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방은 사실 그때 미분양이 쌓이면서 펀딩이 되질 않았어요 돈을 구해야 집을 짓고 할 텐데 금융회사들이 미분양이 쌓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돈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2015년에는 70만 호까지 인허가가 났는데 이후로는 38만 호까지 줄었네 정부가 규제하니까 공급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역별로 뜯어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가격도 빠졌었고 19년도에는 가격도 빠졌었어요 그리고 미분양도 거의 한 5만 7천 호? 6만 호 가까이 지금 현재 미분양은 7만 8천 호 정도 되는데 그 미분양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똑같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게 2017년, 18년, 19년도가 미분양 아파트가 보통 한 6만 4천 호 정도 됐었어요 그중에 80% 이상이 비수도권 그러니까 사실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시장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규제들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수도권에서는 거의 부동산 규제가 없었습니다 대구나 부산 일부 지역 이렇게 가격이 유난히 상승하는 그 지역에 한정적으로 아주 일부 규제가 있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규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집값이 그러면 대체 왜 올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의심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낮은 상태로 유지가 장기화되면 사실은 향후에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현재 가치로 현가화하는 게 주택의 가격인데 이때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분모에서 소수점으로 작용을 하니까 얘가 조금만 움직이면 전체 가격이 크게 흔들리거든요 수식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중에 이자율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자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고 하게 되면 임대료 수준이 조금만 올라가도 가격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경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그냥 안정적으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니까 주택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이 문제가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장기화되지 못하는 구조여야 돼요 근데 이제 글로벌 거시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혹시 이제 gvc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나라는 뭐만 해 이렇게 이제 암묵적으로 정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을 생각해보죠 네 중국은 뭐하는 회사예요 다른 나라에서 중간제 막 수입해가지고 최종제 만들어가지고 파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제 누가 공급해요 우리나라 공급하죠 우리나라 공급하는 중간제의 원료는 일본이 공급하죠 이런 식으로 이 동북아 3국이 아주 공고한 밸류체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왜 완성품을 만들게 됐냐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공산품을 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원래 기조가 되게 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가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계속 싼 물건들을 막 만들어내니까 저금리가 유지되는데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2010년대를 관통하는 글로벌 경제의 아주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가 굉장히 일상화되었고 특히 이제 그때 무슨 금융위기의 여파 이야기도 나오고 기억을 하시겠지만 남유럽의 무슨 재정위기 엮이면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양스럽게 물가도 안 오른 거예요 쭉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집값이 올랐던 게 아니고 전 글로벌 시스템에서 집값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다들 문제가 되니까 IMF가 집값을 트래킹하는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 정도였어요 이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문제가 됐던 거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조금 더 좀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어디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 맞아요 많이 했죠 그럼 미국은 규제를 안 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미국 규제를 안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미국은 규제를 안 했으니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공급을 늘려가지고 집값이 안정화됐다 네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데 그렇죠 미국 집값은 계속 올랐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올랐어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사실은 정부의 규제라든가 아니면 공급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도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 레벨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정도의 저금리가 이런 식으로 장기간 유지됐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쉽게 집값이 떨어지긴 어렵고 그리고 누구나 이 정도 수준이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 이런 소위 말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끊어지면서 물가가 급등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우리가 다 잘 관심이 없겠지만 파월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장과 소통하면서 천천히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누가 1년 만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포인트 이상 올라갈 거다 예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누구나 다 그럴 것이다 라고 걱정은 할 수 있지만 걱정을 밖에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근거를 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연준 의장이 안 올리겠다는데 누가 가서 많이 올릴지도 몰라요 옛날에 보니까 미국은 막 올립니다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런 문제들 좀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건가요? 예를 들어서 오프센트 수준의 금리 수준 유지되고 있을 때 여기에 부동산의 수익률이 결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일정한 부동산의 수요 양이 안정되게 정해져 있는 건데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세계적인 요인들이 얽히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간 거고 내려가다 보니까 어? 그럼 이거 은행에 접촉 안 되겠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갔다 근데 지금 상황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러면서 가격이 그 수익률을 맞추는 과정 속에 있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당연히 떨어집니다 라고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떨어질 때 아무 일 없을 거냐 라고 생각하면 이제 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예상을 못했던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진짜 생기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뭐 질문을 안 하셨긴 한데 부동산 pf에서 일어난 일도 다 이 건이에요 이제 pf를 결정할 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을 할 때는 판매하는 가격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판매하는 가격이야 뭐 그냥 시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건 괜찮은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자 비용하고 사실 건설비거든요 이자 비용이 올라간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공사비가요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40%가 올랐어요 이전에는 어땠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비가 5%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공사비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공사비가 얼마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대출을 받았는데 2022년이 되니까 이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수돗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pf가 부실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듯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야 그때 그 정도는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3년 만에 건축공사비가 40%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막상 이제 해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아무도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적이긴 한데 사실 글로벌 거시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pf 그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제인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다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좀 있죠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대규모의 주택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00세대 짜리 아파트를 짓는다 이러면 비용이 조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무서워서 못합니다 이거 무서워서 할 수가 없고요 다들 이제 이런 개발을 할 때는 임대를 할 거다 라고 가정을 하고 100세대 200세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개발한 다음에 임대를 실제로 이제 운영 유지를 해서 트랙 레코더를 쌓은 다음에 이 정도 임대 수익이 들어오는 확실한 자산이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확인을 받고 그게 되면 이제 더 큰 자본한테 이제 판매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가 흔히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동안 이런 시스템들이 다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1000세대 2000세대 짜리 아파트들을 만들고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엄청나죠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10개 시리즈로 쪼개가지고 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무서워서 합니까 그 PF 지금 상황이 이게 건설사가 어쨌거나 우리가 아는 GS 뭐 대림 뭐 프루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대형 건설사는 당연히 이제 뭐 작은 것 보다는 버틸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건설사들이 망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망하기 직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가 이 시장이 좀 복잡합니다 이게 좀 전문적인 이야기가 좀 들어가는데 건설사라고 하는 곳은 원래는 건물을 짓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구매를 해서 주무관청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펀딩을 받아다가 그다음에 건물을 짓고 이걸 뭐 임대를 하든 팔든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통칭하거든요 전체 프로세스 중에 가장 위험한 프로세스가 인허가를 받는 것부터 실제 건물을 지을 회사를 선정하는 것까지 여기까지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주무관청이 회사가 건축물을 짓겠다라고 신청을 소위 말해 건축 허가를 요청을 했을 때 이거를 아무 이유 없이 안 해줘도 돼요 이거를 이제 법률용어로 재량행위라고 부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안 해줘도 되니까 내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 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안 투자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그냥 망가질 수도 있고 바로 부도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프로세스를 따로 떼가지고 개발 회사라고 하는 존재한테 넘깁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시행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행사가 있고 이후에 인허가 다 받고 금융기관들 다 돌아다녀가지고 펀딩 다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시공을 해줄게 건물을 지어줄게 건설사 이렇게 이제 서로 업무가 나뉘게 됩니다 그런 형태의 사업이 아주 일반적이긴 한데 건물만 건설하는 회사는 마진이 적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 대기업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진이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중견기업 이런 회사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터지를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시공해가지고 분양 가능까지 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체사업이라고 통상 불러요 이런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는 지금 현재 좀 위험한 상황이죠 왜냐면 토지를 구입을 하고 나서 분양까지 이끌어가는 계획이 옛날에는 돈이 남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돈이 안 남는 계획 그러니까 이거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는 이 문제에 이제 봉착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중견기업들 부전하는 일부 기업들을 보게 되면 사실 재무제표 까보면 아마 자체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왜냐면 브랜드가 약해서 그분들은 자본시장에서 펀딩 받아가지고 시행사하고 우리는 시공만 할래 이런 식으로 하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망하는 시행사들 이름을 자꾸 건설회사라고 이제 담아요 개발 무슨 무슨 개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무슨 무슨 건설 이렇게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이 회사가 시행을 하는지 시공까지 같이 하는지 구별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한 결과로 보면 저희가 이제 흔히 들어서 알 수 있는 수준의 1군 건설업체라고 부르는 혹은 뭐 2군 건설업체들은 상당수가 부채 비율이 150% 이하입니다 오 안전하네요 굉장히 건전성 관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크게 건전성 이슈를 겪고 나서는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이 회사들이 건전성 관리를 했거든요 네 사실 건설회사의 부채 비율이 100% 내외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회사는 원래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건설이라고 하는 업태가 단기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돈으로 계속 운영해서는 자본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를 한 거죠 상당 부분 과거의 건설사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pf 보증 이것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훨씬 더 건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일부 건설사 중에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죠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시장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공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꼼꼼히 보시면 그런 회사들은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